저희가 로꼬 처음에 티저가 떴을 때 로꼬 이게 저냐 예지언니냐로 엄청 되게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 아빠를 딱 만나러 갔었는데 부모님께서 야 그거 너지? 막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확신에 차서 너지? 그거... 애들은 막 예지라고 그러죠? 아무리 들어도 넌데 왜 예지라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예지언니였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게 많아요